그 맥심도 그렇고 좀 표현하는 사람들은 표현했을 때 반응이 욕이나 비난 같은 게 많으면 뭉쳐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조차도 언론에서 특정 발언들이 짜깁게 돼서 이렇게 꼬아보기로 받은 적이 한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구하게 되는 쪽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검열을 하게 되죠. 자기검열이 시작되잖아요. 하여튼 되게 속으로 지루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랄까 여러모로 답답해지잖아요. 그런 자기검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걸 원하는 거죠. 남이 나를 뭐라고 해도 신경쓰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저는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가는 또는 개돼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멍멍이는 사람, 인간은 물어도 재갈을 물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것조차도 사실 편하게 결정 못하는 이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진짜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거는 뭐 언론이든 일반 개인이든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게 너가 막말을 했다 너가 말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나와 우리 주연부터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무슨 소리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떠들어 대면 그냥 떠들어 대놓은구나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이 생활 방식 그거를 먼저 나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